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바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는 아이스크림을 먹자. 이거 먹고. 힘이 좋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 대한항공보다 뭐가 좋아? 나는 집에 갈 때 제일 많이 타잖아, 비행기를. 너는 근데 오래 타야 되니까 또 뭔가 나 맨날 LA 경유해서 가는데 근데 아시아나는 거기 2층도 있어가지고 두 명 자리를 앉을 수 있다는 게 제일 나한테는 제일 큰 메리트였어.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아시아나만 타가지고 이거 코스 맛있어. 먹어봐. 슈퍼도 맛있어. 아니 안 타는 거 같아. 바다지. 빠앙! 아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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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악! 엑소. 아아아아악! 너무 신기하게 잘한다 한국인 한국인 인터넷에 미치신 분 도착하자마자 비행기 아닌데 말이죠 진짜 예쁘다 진짜 너무 고생했다 우리 나 찍고 있는 사람 봤어 아 진짜? 쟤 다 브이로그하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근데 여기 경찰이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섭다 진짜 엄청 빡센 나라네 필리핀 정말 운전 너무 잘하시고요 정말 진짜 빠르고요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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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대박 헐 대박 우리 필리핀 필리핀으로 접혀가지고 카메라 소리지 않나? 진짜? 어 땡 땡 저거 좀 더 그거 하나 봐 좀 더 그거 하나 봐 실례하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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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디 저요 반대 맞죠? 아 땡큐 나 계속 먹는 거 같은데? 나 계속 먹는 거 같은데? 흐흐흫 나 계속 먹는 거 같은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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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안 낼 수도 있어 아 아 아 너무 삭발하고 싶다 삭발? 어 흐흫 나 너무 여자인생이 너무 힘들어 한 마리만 하면 끝 차 많을 텐데 이런 거 차에서 야 진짜 이쁘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핑? 노 노 땡큐 뭐 땡큐? 네 예스 예스 땡큐 예스 땡큐 어 나 여기서 선크림이나 한번 볼까? 네 한국에서도 사지도 않는 왓슨스 세부가가 가지고 사기 한국에서도 사지도 않는 왓슨스 세부가 가지고 사기 그러니까 예스 예 예 예 예 코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ㅋ 아 아 아 아 아 아 이리 아 답하네 한국어 네 그거야, 왜요? 내 사랑 망고스틴 어떻게 문제 알아? 내일 도식에 망고스틴 있을거라는거 하지만 내일 도식에서도 먹고 오늘 저녁에도 먹고 우리 매니매니 매니 매니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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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와인을 사고 내일 받으러 가는 중 와인을 사고 그러나 몰아 드셔. 어? 그거는 튀어나가죠? 네. 칫군만은 안 되나요? 네. 마지막 응 pallet. 마지막을 통해서 완전히 만들었어요. 뭔가가 금지 안나올 때 오늘의 보도를 한 번도 내일도 다 먹었다가 이제 저거 신경을 한 번도 소금을 터뜨려 하셨는데 재밌겠다 메일 받고 이제 호텔로 구고 구구 구구 시향 드릴 위함 시향 드릴 위함 시향 드릴 위함 기사님의 음악 취향 조용히 슬라토를 지나고 드디어 도착했다 화이 대박 너무 좋다 야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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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네 고마워 고마워 브이로그 브이로그 엘리베이터 눌러주세요 대박 너무 예쁘다 야 빨리 갈아입고 빨리 수영장 가자 야 미쳤다 야 미쳤다 왔어 왔어 우리 5층 오 너무 예쁘다 미쳤다 너무 좋은데?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세부 맞아요? 필리핀 맞아요? 진라면이랑 소주 뭔데? 소주 뭔데? 소주 뭔데? 후반게 수영장으로 고고고고고고 오락카아라 하하하 더 빨리 더 빨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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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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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핑 투어 고고. 오늘의 일정을 말씀해주세요. 일정은 11시 반에 유튜브 시작하구요. 이제 곧 호핑 투어에서 픽업하러 와요. 쏘라. 저거 하고싶었어. 그래? 오케이. 조심해요. 조심해요. 로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 이름 로반입니다. 와 로반. 고요. 좋아요. 2,2,3. 아... 싫어 그 다음에 운전하기 싫어 그러면 저 친구가 더 잘할거에요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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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스타일 너무 디스 이름이 뭐야? 샌디 샌디! 감사합니다 샌디 다음 주에 만나요! 어디앞에? 여기앞아? 저는 여러분들의 통행사진행과 안전을 맡게된 루키라고 나와왔습니다 에이 대박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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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4, 3, 4, 2, 1